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사전투표를 보셨기 때문에 사전투표 더하기 당일투표 총득표수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2022년도 대통령 선거에 경상남도의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입니다 통상 우편투표는 조작을 많이 합니다 이게 선거입니까? 이게 사기지 민주당의 이재명 플러스 10에서 플러스 10입니다 경상남도의 모든 여러분들 투표자들이 어마어마한 격차를 보인 겁니다 사전투표에 이재명은 지지도하고 당일투표 지지도가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나면 이거는 뭐 그냥 선거가 아니고 이건 투표가 아니고 이건 그냥 한마디로 사기짓을 한 겁니다 전산 사기를 친 겁니다 윤석열은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2%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 데이터가 선관위 데이터를 가지고 차익값을 구했잖아요 아무 손을 안 댄 겁니다 완전히 좌우대칭이지 않습니까 이런 짓도 하고 이러면 다 안 들킬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 국민들이 돼지개니까 정치인들이 다 돼지개니까 아무도 걱정 안 했을 겁니다 이렇게 뚱땅뚱뚱해가 뭡니까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하고 거기다 당일투표 득표수 더해가지고 총득표수를 가지고 윤석열이 몇 표 이재명이 몇 표 이렇게 하면 다 끝날 줄 알았을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는 돼지개가 아닌 사람이 가끔 있죠 이런 짓 누가 했습니까 이게 누가 했습니까 이거 이게 박찬진이 알 거 아니에요 선관위 사무총장 박찬진이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몰라도 뭡니까 책임져야 되죠 이 선거대의 딸을 이렇게 만졌으니까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는 당일투표 득표율은 그날 했으니까 손을 안 댔을 거고 관외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이재명이 쑤쳐놓고 뭡니까 윤석열이 빼앗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 이런 그래프가 나오죠 정상투표는 뭐죠 특정 지역의 투표자들은 사전투표와 당일투표가 바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통계학 법칙이잖아요 이런 짓을 하고 발각 안 되라고 본 거죠 발각 되더라도 그냥 뭉개고 있는 넘어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나는 외치하겠다 이야기죠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한 거 아닙니까 저것만 살다 가는 것이 아니고 자식들이 다 살아야 될 건데 이렇게 선거를 뭡니까 도독질을 해가지고 이게 말이 되냐 이야기입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런 짓을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딴 거 여러분 보지 않더라도 그냥 이 데이터 하나만 보더라도 이거는 뭡니까 선거 데이터를 완전히 전산 조작한 겁니다 관외 사전투표 한쪽을 쑤쳐놓고 같은 수만큼 뭡니까 빼앗고 윤석열이 안겠어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관위가 이렇게 당당하게 발표했습니다 이재명은 총 득표수 기준으로 경상남도에서 몇 표 얻었다 이게 좀 밑에 안 보이네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나중에 볼 수 있습니까 79만 4,130표 얻었다 윤석열은 123만 7,345표를 얻었다 그래서 이제 제야 전문가가 아니 이 데이터가 좀 이상하잖아 우리 눈에는 여러분 다 비슷하게 보이는데 제야 전문가가 이거 이상하다 이거 정상투표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선거관리위원회 당당하게 발표한 당락을 결정하는 기준인 총 득표수를 다운로드를 받아 분석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전투표가 완전히 조작이 된 겁니다 사전투표가 조작이 됐으니까 총 득표수가 조작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야 전문가가 이렇게 추정지를 만들어서 발표한 겁니다 어 너거 다 조작했네 선관위 자료가 여러분들 완전히 다르네 발표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완전히 다른 자료입니다 왼쪽이 뭡니까 대한민국 헌법기관의 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자료입니다 오른쪽은 뭐죠 제야 전문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총 득표수 가운데서 사전투표 득표도 심하게 전산조작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 보완해가지고 발표한 겁니다 창원의 창구 보시기 바랍니다 선관위는 이재명이 52,289표를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제야 전문가 추정해 보니까 네 4만 7,062표밖에 못 받은 겁니다 4만 7,662표 받은 여러분들 이재명 함께 5만 2,289표를 뻥튀기 해준 데가 선관위 자료입니다 윤석열은 창원의 창구에서 8만 2,914표를 받았다고 선관위가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제야 전문가가 추정해 보니까 사전투표를 뭡니까 왕창 빼앗아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윤석열은 8만 2,914표를 받은 것이 아니고 8만 7,906표를 받았는데 그렇게 뻥튀기를 해가지고 뭐죠 표를 빼앗아간 겁니다 여러분 진주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은 7만 4,975표를 경상남도의 총득표수 기준으로 7만 4,975표를 받았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진짜를 구해야 하는데 7만 4,975표가 아니고 이재명이 몇 표를 받았습니까 6,790,118표를 받았는데 선관위께서 마음 좋게 이재명에게 확확하게 밀어줘가 7만 4,975표를 만들어 준 겁니다 만들어 준 거죠 윤석열은 진주시에서 총득표수 기준으로 14만 1,433표를 받았다고 선관위께서 발표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진주시에서 제야 전문가가 선관위가 발표한 14만 1,433표를 분석해보니까 표를 엄청나게 훔쳐간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의 징징이 울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죠 14만 1,433표에다가 빼앗긴 걸 다 찾아보려니까 여러분 진주시에서 몇 표입니까 14만 8,204표를 받은 겁니다 14만 8,204표를 받은 윤석열을 진주시에서 14만 1,433표로 줄여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경상남도 총결과입니다 선관위는 이재명이 79만 4,130표를 받았다 제야 전문가가 조작질한 것을 다 수정하니까 79만 4,130표가 아니고 72만 3,469표밖에 못 받은 겁니다 윤석열이 선관위가 여러분들 123만 7,346표를 경상남도에서 받았다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사전투표 이름 조작해서 윤석열 표를 빼앗아간 걸 다 찾아주고 나니까 윤석열이 130만 5,029표를 받은 겁니다 심상정 한께도 2,944표를 빼앗은 겁니다 최종적으로 경상남도에서 이재명은 37%를 득표했고 총득표율 기준입니다 윤석열은 58표를 득표했다고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진짜 구해보니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재명은 34%밖에 못 받았고 윤석열은 61표를 받은 겁니다 온전히 선거 데이터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윤석열이 경상남도에서 총득표율 기준으로 61%를 받았는데 58표를 받았다고 선관위가 만들어준 겁니다 이재명은 뭡니까 실제로는 34%를 총득표를 했는데 선관위께서 마음이 좋아가지고 이재명이 확확 밀어준 겁니다 몇 퍼까지 밀어줬습니까 37%까지 만들어준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거죠 이재명 함께 여러분들 7만 661표를 대해주고 윤석열 함께 6만 7680표를 빼앗고 심상정의 2944표를 빼앗아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데이터를 조작을 한 겁니다 선거 데이터를 조작한 거죠 전산 조작을 한 겁니다 2022년 또 3구 대통령 선거 경남의 총득표율 기준으로의 조작률입니다 총 투표 선거인 수의 3.15%인 6만 7683표를 유성절에 빼앗고 심상정은 총 투표 참가적 선거인 수의 0.14%인 2944표를 빼앗아가지고 그 표가 7만 661표입니다 7만 661표를 이재명 함께 대해주고 7만 661표를 윤석열과 심상정에 빼앗아가지고 여러분들 선거를 조작을 한 거죠 그래서 선관위는 2022년 또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인 윤석열이 경상남도에서 44만 3216표로 승리했다 발표했지만 제야 전문가가 진짜를 구해보니까 44만 표 차이가 난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에서 58만 1560표 차이로서 승리를 한 겁니다 여러분 민주당 쪽에서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0.73%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24만 7천평과 9천평과 여러분 경상남도에서만 차이가 얼마 났습니까 58만 표 차이를 낸 겁니다 경상도 사람들이 화끈하게 윤석열이 밀어준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 뭐라고 발표했습니까 윤석열은 0.73% 차이로 승리했다 그 표수가 25만 표 차이가 채 안 된다 그래서 언론들도 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25만 표 차이도 되지 않는 25만 표 차이가 되지 않는데 왜 재검표 신청 안 합니까 경상남도의 수만 몇 표 차이가 난 겁니까 58만 1500표 차이가 난 겁니다 공 박사님 58만 1500표 어떻게 찾아 냅니까 전산조작을 했습니까 전산조작을 안 했으면 무작위수 자연수기 때문에 절대 뭡니까 규칙을 찾아낼 수 없는 겁니다 전산조작을 안 했으면 투표자들이 던진 표를 뭡니까 합산만 했으면 그게 자연수고 무작위수고 랜덤 남바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규칙도 찾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전산조작을 해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소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 사전투표 득표소 이름 어디에 찍혀 있습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사전투표 여러분들 선거되어 있다 그대로 박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전산 프로그램 사용하게 되면 그 숫자 사이에 정확하게 윤석열이 훔쳐간 표 심상정에 훔쳐간 표 이재명이 공짜로 먹은 표 그게 정확하게 수학적 관계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윤석열 마이너스 몇 퍼센트 심상정 마이너스 몇 퍼센트 이재명 플러스 몇 퍼센트가 그대로 발각이 되지 않습니까 조작률이 딱 찾아내지는 거죠 그러면 역으로 뭡니까 이재명이 뭡니까 그냥 꿀꺽 삼킨 거 그거는 토해내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역으로 윤석열이 뭡니까 그냥 빼앗긴 거 그냥 조작률 알면 딱 뭐죠 빼앗기지 않는 상태로 추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보니까 경상도에서만 여러분들 총득표수 기준으로 58만 표를 얻은 겁니다 격차를 낸 겁니다 경상남도에서만 윤석열과 이재명의 격차가 몇 표 났습니까 58만 표가 난 겁니다 58만 표가 선관위는 몇 표로 발표했습니까 44만 표로 발표한 거 어마어마하게 격차가 난 거죠 이런 짓들을 하고 이런 짓들을 하고 또 그냥 대로를 할부하고 다니니까 이게 뭐 나라도 아니고 이걸 뭐 제정신 바뀐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KDI에서 했습니까 키에트에서 했습니까 머리 좋은 이름 대학 교수들이 했습니까 이거 여러분 다 누가 했습니까 낮에는 여러분들 장사하고 밤에는 뭐죠 이 분석 작업을 제야 전문가가 도와줘 가지고 전모가 다 밝혀진 겁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 조작 2018년 지방선거 완전 조작 2020년 4.15 총선 완전 조작 2021년 보궐선거 완전 조작 2020년 3구 대통령 선거 완전 조작 2022년 또 2월 1일 지방선거까지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왜 돈이 안 들거든요 조작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놨습니까 돈이 안 든 겁니다 다만 들키지 않게 좀 조심스럽게 지방선거 한 거죠 3구 대통령 선 좀 조심스럽게 해가지고 실수가 일어나가지고 어부지로 운 좋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당선된 겁니다 이거는 뭐 나라가 아니고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이 나라는 완전히 골로 갈 거로 저는 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한 짓입니다 이 선거 데이터가 완전히 가짜라는 거 아닙니까 왜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 만들었습니까 공방선거 어떻게 찾아내었습니까 아니 그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보게 되면 차이값이 뭐죠 현지하게 차이가 나니까 차이값이 이러분들 줄어드는 선까지 이러분들 딱 찾아 나가다 보면 조작률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선관위 데이터의 차이값이 크지 않습니까 이렇게 차이값이 어마어마히 크거든요 이 차이값을 통계하게 이야기하는 대수의 법칙 특정 지역의 투표자들은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동일하거나 비슷한 투표 성향을 보인다 그런 상태까지 여러분들 추정하다 보면 조작률이 나오는 겁니다 몇 퍼센트를 빼앗아 가지고 몇 퍼센트를 옮겼는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선거 데이터가 완전히 조작률 적용해 만들어낸 겁니다 선관위 데이터가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와 후보별 총득표수가 이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희한한 게 나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차이값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여러분들 조작률 30% 20% 25% 계속 여러분들 축적하다 보면 마지막에 딱 나오지 않습니까 만일에 서울시 종로구 같은 경우는 30%를 조작했으면 30%가 조작률이 됐을 때 뭐죠 통계학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거의 영값에 가까워지는 상태에 해당하는 조작률을 찾아낸 겁니다 그 조작률을 가지고 뭐죠 이재명이 그냥 공가로 그냥 먹은 거 다 토해내게 하고 심상정과 윤석열이 이런 빼앗긴 거 여러분들 다 되찾아주고 하고 나면 이렇게 제이아 전문가의 추정인 예상수정 토탈이 나오는 겁니다 이걸 딱 비교해보게 되면 여러분 뭡니까 완전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창원의창부터 여러분들 거제 의령 합천구까지 다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총종합해보니까 선관위가 경상남도 총득표수 기준으로 44만 3216표 차이로 윤석열이 승리했다고 발표했지만 제이아 전문가가 사전투표 조작을 발간한 다음에 그것을 여러분들 수정하니까 58만 1560표 차이로 윤석열이 승리를 한 겁니다 대한민국은 공직선거에 관한 대한조작공화국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어쨌든 여러분들 좀 고통이 따르더라도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이게 아니면 아파트 동부부터 시작해 모든 게 지금 조작이 되지 않습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